자아 기분 좋게 가봅시다 예? 저기요? 내 눈에 잘못된 거야 야 선셋 세이지 킬조이 뭐야 이거 두 명 에? 아니 진짜 뭐야? 진짜 뭔 조합이야 진심으로? 아니 근데 이게 조합이 뭐야 세이지랑 킬조이 뭐예요? 야 상대도 씨발 투척후네 아 근데 상대는 조합 괜찮은데? 개코에 쏘봐 잘하는데 우리 조합이 진짜 씹창인데요 아니 이건 뭐예요? 나 진짜 발로한트 1년 설정 좀 넘게 하면서 이런 조합 처음 봐요 진짜로 안녕하세요 제 얼굴이 궁금하다면 인스타에 냄새 오이 검색 제 생방송을 보고 싶다면 치즈직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영상 댓글에 인스타랑 치즈직 주소 써놓겠습니다 그럼 영상 재밌게 보세요 내가 미드 하냐? 하네? 뭔 병신 같은 스킨이야 이거는 이 씨발 아니 젖한거 왜 들고 다니시는거야? 그냥 기본 밴더 했어? 이럴거면 그지? 한 명 남았습니다 모잠가 한 명 남았습니다 흠! 여수님 발사인 하나! 클럽!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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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ㅠㅠㅠㅠㅠㅠ 2, 2, 1 2, 3 CT, CT 나이스 GG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내가 봤을때는 Z 할 게 아니라 레이나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전판 딱 하자마자 느낀건데 전판에 게임하는 꼬라지 봤는데 여기 내가 볼때는 다이아 찍기 전까지는 레이만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티어 때가 어느정도 기본기가 있는 구간에선 제트로 캐리하는게 쉬운데 기본기도 없는 구간은 그냥 레이나가 제일 깡패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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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일본인형님들 오빠들 내가 캐리해줄게 일본인형들 정글은 캐스파 하나씩 괜찮다 정글은 한 명 남았으 정글은 캐스파 하나씩 너무 좋아해주시는데? 오빠도 일본어 해줘 일본어 할 줄 몰라요 제가 아는 일본어는 야메테 기모찌 밖에 없어요 뭐야 위에 있었다고? 아니 위에 갔을거라곤 상상도 못했네? 이걸 줘? 나이스 나이스 브로 담바라 multiplied 또 나이스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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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하하하하 랩 로드 로드 맛있게 먹겠습니다 좋으시는 분들 루왕이로 왕이로 왕이로 아니 근데 형들 나 이거 3명 잡았는데 이렇게 예? 2코 라운드였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아 나 얘네 일본어로 브리핑하면 답 없을 것 같은데? Can you speak English? I'm Korean I'm not Japanese English please Sorry 오케이 오케이 땡큐 아니 영어 여태까지 써주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혹시라도 얘네 급하게 일본어로 브리핑할 수 있잖아 미리 말해주는 거지 나 일본어로 못 아 나 ㅅㅂ Go V3 I'm Korean I'm Karen Please Yeah yeah B사이트 Go 3 3 Only Solo A사이트 A사이트 Come here Come here A사이트 Come here Come here What the fuck you 이모탈 아니 그러니까 아니 병신아 아니 바로 우하고 ㅅㅂ 얘네 가만히 있는 거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A사이트에서 혼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야 니네가 B사이트에 3명이 일단 있다가 A사이트는 바로 와야지 시발년들아 뭘 평생 안 오게 A사이트 그러면은? 얘는 뭐 말을 덜 떨어져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예요 너네가 B3명에 대기해 나 혼자 A사이트를 맡고 있을게 근데 상대가 A사이트로 오면은 A15R 되긴 할 거 아니야 그럼 진짜 1대5 하라고? 왓더퍽 이모탈 이러네 시발 개 병신 실버새끼가? 날고 개어봤자 시발 골드 플레이 이 새끼가 니네만 말 잘 들으면 이겨요 E1 A1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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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아이스 말 잘 들으면 이겨준다 S1 S1 설치와이벌 진지어 깡닫고 아 ㅈ같이 못쌌는데 아 왜 피킹해 병신아 아 나 ㅅㅂ 답답하네 아 근데 나 앞에서 싸울 동안 얘네 다 왜 드신거야 두명 뒤에 있는 애들 바이퍼 궁 맞궁 쓰면 돼 얼티밋 얼티밋 바이퍼 얼티밋 아니 근데 이거 맞궁 쓰면 되는거 아니야? 너 궁 잊어라 어따쓰 ㅅㅂ 어이가 없네 얘? 오 이거 어떻게 이겼어요 진짜로 상대군 우리군 아 근데 이거 졌다 ㅅㅂ 와 이걸 이기 아니 이거 상대군 우리가 진짜 안 걸리네 아니 결과적으로 이러면 바이퍼 형님이 궁을 아껴서 이긴거라서 다행이긴 한데 아니 안전하게 궁 쓰는 방법이 제일 정답이긴 해요 그냥 티카이가 kan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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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나이스 잘 난 헤이 маш 윙 두 해 실명 준비 y 엘리베르르르 하이드x2 노피킹x2 피킹을 하지 말라고 알아서 잡아줄 아니 피킹을 하지 말라고 형들 해배해배 시디시디시디 아 안쓰 그래 이겼으니까 아니 그니까 방금 이겨서 아니 그니까 뭐 이겼죠 근데 아니 이게 왜 말이 안되냐면은 설명 안할래 이건 니들도 알잖아 그냥 피킹 안하면 되는걸 스크린까지 가는 이유가 뭐야 어 뭐야 아 또 나 없으니까 지겠다 형들 헉헉헉 장전하면 안되나? 야 장전이 엉 아 리로링 리로링 그냥 장전해 씹세하하하 총은 왜 버리는거야 헤븐 올라갔다 헤븐 올라갔다 내밀어 야아 아 씨발 사이 개떨리네 개 아하하하 아하 씨발 뭐야 뭔싸움이야 개새끼 어 근데 이겼어 쟤네 반설 못갔어 나이스 나이스 브로아 나이스 가이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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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피니스 브랜드 친구들 좋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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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피니스 브랜드 친구들 좋아 아 나오 나오면 안되나 길망 이거 베이너 사이트 컴퓨어 컴퓨어 아! 야 이 병샤! 너 왜 여기 있어? 방금 봤어요? 바이퍼 여기 있는 거? 아 그니까 내가 A 사이트에서 4명을 잡을 동안 우리 바이퍼는 왜 여기 있냐고 지금 내가 여기 마우스 커서 보이죠? 얘 여기 있었던 거 봤죠? 아 그니까 바다 먹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제페니스 형님들 아 길망하지 마! 그냥! 바이크가 불쩍! 인간지! 이겔들 세탁이야! 불까지 쏟아!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시발! 와! 쉿! 드럭기도 잡았다 오! 시발 놀래요 미치겠네 아 나 그냥 한싸 패야겠다! 야 안 되겠다 나 이거 못하겠다! 어디 있어? 적군이 3명 남아 튄다 내 가슴이 못 죽인다 눈 감아라 거통 없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적군이 3명 남아 골실에서 에이스하고 입꼴이 올라간 냄새뱅 개축 잘해도 지랄 못해도 지랄 일해도 지랄 일해도 지랄 별해도 지랄 앉아도 지랄 숨 쉬어도 지랄 물 마셔도 지랄 살아있어도 지랄 공격 나 찾기 지랄 공격 이 새끼야 씨발 아니 여기 키워뜨려 생각이야 저 불멸이에요 뭘 오드립이야 이거가 씨발 아 저 씨발 나 저 한마디가 더 멘탈 나갔는데요? 아니 근데 오 이 시랄 하지마요 나 진짜 멘탈 나갈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 이게 또 월샷헤드야 야 얘들아 이겨줄게 디폴트 꼬비 사이퍼 꼬비 꼬비 핑 스모거 플리즈 핑 스모거 스모거 B 사이트 디폴트 왜 미드 오라고 이 씨발 말 좀 들어 왜 말을 안 들어? 이겨 죽였다고 이 버너지 새끼들아 봐봐 얘네가 B 사이트 갔으면은 이거 B 사이트 궁전을 먹은 거야 이거도 아니야 미드 초울게 아니라 아 봐봐 병신 씨발 환써비든 아써비든 못하는 이 새끼들으면은 말이라도 들으면 되는데 이것도 못하는 이 아써끼들로 병신 그냥 뭐 뿌려줄게 그래 핑 스모거 플리즈 핑 스모거 아 스모거 다 썼네 씨발 아니 얘는 똑같은 말을 몇 번 해줘야 알아들어 와 형 가는거 맞아? 이제 스파이크 박다가 나무에서 온 조이한테 뒤질 예정 샤 다들 어디 숨어있지? 오 봐봐 바로 뒤통수까지 와서 잔다 킬조이가 우리 사이퍼 뒤통수에 총구 내밀고 있었잖아 내가 뭐랬어 나무에 있는 킬조한테 뒤질 예정이라고 킹 스모그 디폴트 아 자 마이크 좀 끌게 여러분들 못참겠다 잘 갔다 왔습니다 아니 씨발 놈들이 못하면 말이라도 들으면 이겨주는데 말을 안듣잖아요 아 씨발 골드 예 골드 1이요? 아 씨발 언제 올려 나보다 낫네? 사람이냐? 아 진짜 일주일만 기다려봐 씨... 이리와라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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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